틈의 앞에서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, 이누이 기타 성능이 참 좋습니다. 솔직히 보컬은 뒤에 잘 안 들었고, 기타가 안 되는데요. 누구나 그럴 거에요. 기타가 나오는 게 들려지지 않는 느낌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없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은 더... 아니라고 하네... 보통... 그랬을 때... ...듀샷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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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